야, 너는 사주 보면 뭐라고 나와? 나? 너는 결혼한데? 아니, 봤다며. 너 안 되며. 결혼은 들어와 있대? 그럼 맨날 뭐 여자가 있다고 그러고. 여자가 있는데. 여자가 있긴 하지. 지 여자가 아니라서 그렇지. 남의 여자, 남의 여자. 여자가 있긴 많지, 제가 지금 주변에. 만나질 않아서 그렇겠지만. 그런데 뭐 얘 공부하는 친구지만 운이 어떻고 사주가 어떻고 내가 집 밖을 나가야지 그게 뭐 발생이 됐어요. 형, 집 둘이세요? 나는. 여기 거의 다. 여기 거의 다 집돌이 집순이야. 지금 이 코로나 시국 나기 전부터 난 자가 격리가 지금. 아, 진짜 안 돌아다니시구나. 여기, 여기 불청 멤버들은 거의 다 집돌이 집순이야. 거의 어디 나가지라. 그런데 그런 시국에도 연애는 해요. 누구라는 줄 아세요? TV 속이랑, 영화랑. 난 그다음 그 도깨비하고. 그러니까 연애를 해요, 그렇게. 매개인이 좋아. 나는 이상형 배우 중에서 누가 있어? 배우 중에서? 그냥 네가 좋아하는 꼴, 모양 꼴 그게 그 사람이. 없어, 꼴은 상관없어, 별로. 나는, 나는 꼴은. 그러면 성격 같은 게. 그런데 그건 있어. 너무 마르거나 왜소한 거는 조금. 약간 봐, 거기는. 왜냐하면 내가 좀 왜소하지 않으니까 내가 부담스러워. 그 몸매 말고 얼굴은 안 보나 봐. 그냥 표정이 중요해. 표정? 웃는 얼굴이 예쁘면 좋거든. 다 예쁘지, 웃는 얼굴은 누구나 예뻐. 아니야, 안 웃는 사람도 있잖아. 너 안 예뻐, 웃는 거. 야, 내가 웃음 하나로 중국을 통일하는 사람이야. 야, 너 웃음 하나로. 야, 너 웃음 하나로. 야, 이거 하나로. 웃겨서 그럴까, 매력적이어서 그럴까. 난 모르지. 야, 쉴 때 봐. 아, 재미있다. 난 사람이 굉장히 우직하고 좀 성실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강인하면서 내가 뭐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. 그렇지, 여자는 언니 자기보다 좀 존경할 구석이나 기댈 구석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. 불청해서는 찾기 쉽지 않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. 아니, 난 나의, 난 너희들 다 좋아. 같이 살 잘하면 살 거야. 언니, 애들이 좋아서. 우리끼리, 우리끼리도, 우리끼리도 좀 얘기를 해볼게. 누나, 의견은 내가 알겠고. 고피르지는. 오셨네, 딱 비교있네. 너무. 웃는, 웃는 거는 도균이 형이 참, 나는 우리 남자들 중에 웃는 모습은 도균이 형이 웃는 모습이 제일 좋아. 아, 그래? 얼굴이. 저거 봐봐. 애기, 애기, 애기. 약간 호호할머니도 느낌 나면서 너무 좋아, 저 웃는 모습. 그러니까. 상, 상, 상.